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오전 7시에 남성교회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This Saturday morning at 7 o'clock there will be a prayer meeting at our church All the males please come and join the prayer meeting And pray for the nation and pray for the church pray for our children together Amen 여러분 아침 7시에 남자분들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12돌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자성어인 옹고지신 또는 고칠신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씀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일단 고칠신삼 독서를 할 때 고전과 신간을 7대3 비율로 읽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고전은 7개 신간은 3개를 읽는 것이 좋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자성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옛것 혹은 옛일에 관해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너무나도 먼 시간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중에 고전인 이 성경을 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의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철에 강물이 그치고 마른 땅 위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호수아를 통해 아직 요단강 바닥에 법괴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옆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돌 하나를 취하여 요단강 서편에 그들이 유숙할 곳에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12돌로 만든 기념비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 네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억하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망각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 가운데 여러분 왜 남편을 만났는지 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 그 부부 생활이 더욱더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울 텐데 남의 얘기입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그런데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해 품은 사랑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왜 우리 집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이고 그 웃는 웃음이요 꽃 같았어요 꽃 남의 아내 이야기라고 아멘 안 하셔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냥 웃으면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 장모님 오할 네 딸 중에 사모될 만한 딸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 말에 제가 그냥 심쿵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야 바로 여러분 그런 이유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웃을 때마다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냥 꽃 같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탁살 돋는다 그러고 너무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이런 농담도 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의 아내에게 또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자꾸 불평해요 투덜거립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나 왜 만나고 왜 사랑하게 됐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각이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퇴보하게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자꾸 불평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베푸신 열 가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건너자마자 또 투덜거리지 않아요 말 안 하는 곳에서 물이 쓰다 얼마나 투덜거렸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투덜거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치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일곱 번에 걸쳐서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그 죄가 저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죠 징계가 왔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용서를 해요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된다고요? 일곱 번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까먹고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투덜거리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어요 여우사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요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선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기념이 되리라 하라 기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오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홍수철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그들이 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를 내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한 땅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바닥에서 언약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 곁에 열두 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을 수 있는 장면인가요? 사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장면은 대장관입니다 1km 내지 1마일가량이나 되는 강폭을 홍수철에는 그렇게 강물이 넘쳐서 강 크기가 넓이가 그렇게 넓어지는 그 땅에 갑자기 마른 땅이 형성되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서 그들이 비디오로 남길 수 있었으면 비디오 프리지로 남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못 아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까먹지 않도록 열두 도를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가족들 데리고서요 그랜캐니언을 갔어요 제가 총 3번을 들렸는데요 그랜캐니언을 밑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3호는 절대 안 내려간대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랜캐니언을 딱 도착해서 파킹라스에서 그 그랜캐니언 계곡 협곡을 보잖아요 얼마나 광대합니까?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손 들어보십시오 어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자꾸 지나면 그 크기가 자꾸 잊어버려져 어떤 모양인지 감동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두 도를 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니까 요소서 4장에서도 요단강 물에서 건져낸 열두 도를 그들이 유숙할 요단강 서편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길갈로 옮기게 되는데 그들이 옮기게 되는데 길갈까지 그 열두 도를 가져가서 돌들을 들고 와가지고 무거운 돌들을 거기다가 다시 기념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꾸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래교기서 24장 4절에서 신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돌 기둥을 산 아래 쌓은 단 옆에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곳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주으신 모든 일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받은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이 기억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 감동의 여운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믿음대로 살아요 기억하는 자만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더 큰 일을 책임지시 못하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볼탑을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 예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두 도를 세우시며 Future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요단강을 건넌 이들만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도 이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수와서 4장 6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증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열두 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열두 돌 기념비는 표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열두 돌 기념비는 대대로 교육용 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자기네들 정치하는 순간에만 그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얼마 지원금 내죠 여러분 다음 후손들은 국민연금 받지도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막 써재키자는 거예요 빚내자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정치하는 동해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지면 나라가 위태위태해집니다 이러면 자신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치를 해도 다음 세대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길 간절히 간절히 추관합니다 미국 땅에도 한국에도 할렐루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어두울 거예요 제가 두 주 전에 한교총 모임 우리가 연합감류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을 놓고서 토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느 목사님이에요? 앞으로 50년 뒤에 한국 교회 우리 지금 섬기는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혼자서 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려고만 한다라면 할렐루야 그런다라면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애들이 뭘 알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미래가 되고 우리들의 통욕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이들이 참 어렸어요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면 금방이에요 큰아이는 벌써 시집을 갔고요 막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가요 이번에 우리 셋째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벌써 돌아와서 집에서 gap year 대학원 가기 바로 1년을 쉬고 있는데요 엄마가 전두사로 일하니까 주일학교 전두사로 일하니까 우리 셋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엄마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엄마의 오른팔이에요 저희 내외가 여성교회 세미나 참여안이라고 달라서 금요일 토요일 나가 있는 사이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 기프트 받은 거 그거 여러분 비누 있죠 그거 저희 딸 아이가 다 디자인해갖고 다 포장했어요 다 주문하고 가만히 보면 그냥 키운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통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통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기도문 통욕해 주는 세라 악슨다인 여러분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얼마 전에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통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곧 통욕자가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에 한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침에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 언제나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춰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셨어요 굿모닝 제롤맨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이 나이 드신 분이 왜 어린 학생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인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꾸벅꾸벅 인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따가 아이들 예배 끝나고 나오거든 먼저 인사하십시오 아이들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나올지 몰라요 거기서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유명한 인사가 그 중에 나왔어요 바로 종교개혁을 이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읽어낸 마틴 루터가 그 교실 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인물을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 세대를 놓고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신앙의 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인들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굴까요? 옆에 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 모르십니까 그거를? 모르세요? 누가 제일 중요하죠? 예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요 맞아요 맞아 목사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한 시간이나 말씀 가르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날마다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부듬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부모들이 날마다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열두 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막절이 오죠? 10월 달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왜 장막에 우리가 고하는지를 다 설명해 줘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사건을 다 얘기해 줍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부간에도요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남편보다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저의 어머니의 신앙의 덕이에요 날마다 우셨어요 저희를 놓고 성경의 위인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괴벳이라는 인물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아들을 담아서 떠내려 보냈던 그 어머니 요괴벳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서 양자 삼고 양자를 삼아야 되는데 처녀가 무슨 젖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구해요 누가 우리 이 아이를 갖다 먹일까 했더니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다가 아이 모유 먹일 사람을 찾아주죠 그러고서 엄마를 데려왔어요 요괴벳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다시 키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요괴벳은 얼마나 믿었는지 하나님 돈도 받고 여러분 아이에 모유를 갖다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돈 받고 자기 자식 먹인 사람은 요괴벳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그거 다 어디서 봤을까요 다 어머니 요괴벳에게 들은 얘기예요 너는 유자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교육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의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요 어머니 윤희게와 웨지모 로이스에게서 왔어요 여러분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탕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세인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방탕아로 살던 그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을까요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던 울며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손을 위해 날마다 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 안 듣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아이들이 듣게끔 기도하세요 골방 들어갖고 확 닫아놓고 하지 말고 좀 듣게끔 기도하세요 날마다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울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 우는데 자식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날마다 울며 기도한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도 늘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의 어머님이 계세요 한 분은 제가 존경하는 장모님이세요 못나나 잘나나 할 때 안에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세요 두 주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영상통화하는데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으셔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저를 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정일아 목해 잘하고 있느냐 저희 형이 그 요양원 원장이에요 그런데 저희 형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통화하다 말고 여러분 그 어머니 밑에 그 자녀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훌륭한 어머니가 됩시다 그런데 이 사명은 교회와 가정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자녀 후 자손들에게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다 노력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들과 시름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일하라 이 열두돌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함께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각지파를 대표하는 열두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시파 따지지 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어떤 운동 경기팀이나 하나 되지 못하고서는 결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과거에는 멜팅팟이라고 했어요 모두 임인자를 받아놓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보면 샐러드 볼 같아요 각자가 살아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죠 어른들이 모든 재정을 다 책임지는데 그러면 어른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목사님 우리를 위해 바빠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른들의 관점이 다음 세대에 머물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대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울산에 있는 금호공대 대학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제 친구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계를 잘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6년 전만 해도 그분의 그 친구의 글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6년 전만 해도 썬데이 스쿨 학생이 50명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년 사이에 아이들이 줄고 줄어서 15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었던 어제 유치부 아이들 총 출석 인원 15명 봉교회도 수년 내에 주일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새삼 확 다가온다 언제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내 자식도 신앙으로 잘 교육하지 양육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참 어렵다 남의 말 같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인디언 오마스족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 어린아이를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키우려면 온 교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린아이가 신앙 가운데 바르게 자라도록 애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내 자식은 이미 졸업했다고요? 아니요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온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열두지파는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단깡 바닥에서 마치 요단깡 바닥에서 건져낸 열두돌처럼 말이에요 생긴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여러분 색깔도 다 다른 거예요 이것처럼 열두지파 모두가 크기도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다 달랐어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들어가면 제일 좋은 땅 찾아가는 게 먼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열두지파 모두가 힘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각 가정 각 여성교회 각 남성교회 온 교회가 힘을 써야 한다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작년에 교회가 어려운 중에 BBS를 했습니다 예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BBS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열두 명이나 됐어요 많이 돼야 긁어모은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열두 명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으니까 이웃에 있는 African American United Method Church 로빈슨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시는 교회 아이들하고 합쳐서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6명이 BBS를 했습니다 참 은혜롭게 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장소님들이 다 주머니를 털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십실반으로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에 있는 BBS를 마쳤어요 이번 연도에는 우리 힘으로 다른 교회 안 합치했는데 50명 놓고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해요 그런데 벌써 27명 찼어요 광고도 안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 사모한테 제가 저희 소경희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른 데 아직 광고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아이들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남으면 해야 된다고 혹시 여러분의 손자, 손녀, 이웃의 자녀들이 여러분 등록하기를 바랐습니까? 그렇다라면 빨리 서두르세요 자리는 몇 자리만 남았나요? 23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밖에다 풀면 그냥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세요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다가와요 다음 주 오전 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봉사할 사람을 찾습니다 오셔서 데코레이션 같이 해줄 사람들 그냥 남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내셔서 봉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애쓴다고 그래도 뭐 도넛라도 사오고 점심이라도 사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번 교회적으로 일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일해야 돼요 여기 지역 교회에 지금 유스와 칠드런, 미니스트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 두세 명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라면 일을 하는 데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있어서는 안 돼 저희 교회 BBS에 오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제가 YNCL이라고 유스 리츄릿의 7월달에 있는 곳에 보내라고 제가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저희 교회의 일은 아니지만 가셔서 아이들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설명드렸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교회도 아닌데 왜 쫓아다니면서 남의 교회 일까지 간섭을 하니 제가 형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자녀에게 믿음이 증거가 되어져야 하죠 성도 여러분 교회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라도 남의 자녀를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모든 어머니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들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따라합니다 은혜이다 열두돌이 증거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애국 왕들은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갑자기 사막 가운데 엄청난 돌로 만든 건축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본 사람들은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보면서 다들 놀래요 한번 사진 볼까요? 피라미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크린에 나온 사진에는 피라미드 앞에 양팔을 벌리고 포즈를 취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보입니까?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다 저 지역에서 나온 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곳에서 돌을 떠다가 저렇게 엄청난 큰 기념물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돌들을 쌓아서 저런 기념물을 만들었는데 참 궁금한 것은 반면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바닥에서 건져낸 작은 돌 12개를 갖다가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사실 여기에 비하면 피라미드에 비하면 강바닥에서 건져낸 12돌로 쌓은 기념비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어요 여기에 저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왜 12돌로 하라고 해서 작은 돌로 그것은 그 작은 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돌 기념비 보면 보잘것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별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서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급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신 것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저 민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민족을 이루기 전에 저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 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습니까? 잘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만 들고 있네요 저도 아닙니다 제가 저를 볼 때마다 날마다 하는 얘기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구원 받을 증거 구원 받을 이유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저 저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외친 것처럼 그 말이 맞아요 문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중에 정말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따져보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크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아들마저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두돌 기념비로서 이 세상을 향한 열두돌 기념비로서 우리는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금덩이라서 강바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치 없는 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열두돌 기념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 초라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초라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증거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그신 은혜가 있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그신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자라야 돼요 의식이 자라야 합니다 영국 리버풀 성교의 주교였던 존 씨 라일이라고 하는 추석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저도 갖고 있어요 사복음서 추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곧 그의 죄의 의식이 더 깊어지고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지며 그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그의 사랑이 더 광대해지며 그의 영적 마음 자세가 더 명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의식이 자라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조그만 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은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열두돌 기념비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길 바라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또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다음 세대에게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일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아멘! BBS도 다가오고 리트리트도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혹시 필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아멘 하신 분 모두 다 가서 좀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갑자기 또 줄어드네요 이렇게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저희 뉴게이트 성도 모두가 요단강 깊은 강바닥에서 건져올린 돌들이었음을 기억하고 무가치한 무의미한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념비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